30번 빈칸. 이게 오답이 2위더라고. 빈칸 정답의 조건 딱 두 개밖에 없잖아. 첫째, 본문 속 제시문 속 내용이면서 둘째, 이 빈칸 타이밍에 맞는 말을 쓰면 된다. 그럼 반대로 오답의 조건은 뭐예요? 본문 밖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다 지우면 된다. 한 단어로 들어갔으면 지우면 되고 빈칸 타이밍에 꼭 필요한 내용이 없으면 바로 지우면 된다. 우리는 그래서 본문 속 내용 중에서 타이밍에 맞는 말을 골라서 찾아서 쓴다. 이것만 해주면 무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속 내용 중에서 빈칸 타이밍에 뭐가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풀면 풀리는데. 잘 보세요. In the Indian language of Pali, meta means. 인도의 Pali라는 언어에서 meta라는 표현은 means benevolence, 자비로움, kindness or caninous. 친절함이나 부드러움은 말한대요. 내가 아는 지휘자. 제가 뭐 클래식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우연히 우리 집에 있는 그 Blu-ray라고 거기 콘서트 동영상인데 거기 보면 주빈 메타라는 사람이 지휘를 하더라고요. 인도 사람인데. 메타가 그렇게 좋은 뜻이었구나.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ideas in Buddhism. 그것은 자비로움 이런 거는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Buddhism recommends daily ritual meditation. 불교는 사실 일상의 ritual 의식을 향하는 meditation, 명상을 추천하거든요. To foster this attitude. 이러한 자비로움 같은 그런 어떤 태도를 길러내기 위해서. The meditation begins with a call. 명상을 시작하는데 그때의 call. 어떤 신호가 옵니다. To think carefully. 조심스럽게 생각해봐라.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I'm an individual with whom one's chance to get irritated. 짜증나는 사람을 떠올려라. Or to whom one feels aggressive or cold. 너한테 화나게 만드는 사람. 너한테 냉담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을 떠올려. And. 그리고 난 다음에. In place of ones, no more hostile. Imposes. In place of. 이거는 이제 instead of. 뭐뭐 대신에죠. 보통의 적개심을 갖춘 충동 대신에 To rehearse kindly. Rehearse는 연습하다가 아니라 repeat. 반복하다는 뜻이야. 따뜻하게 메시지를 반복하라. Like 예를 들면. I hope you'll find peace. 당신이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While we should be free from suffering. 당신이 고통으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This practice. 이러한 행동을 하면. Can be extended. Outwards. 바깥쪽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데. Ultimate to include pretty much everyone on earth. 지구상에 상당한 모든 사람한테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쉽게 말해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증오하는 사람한테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어때요.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가장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런 걸 떠올리니까. 명상을 연습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랑하게 되고 따뜻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Background assumption. 그 뒤에 깔려있는 전제는 뭐냐면 With the right stimulus. 올바른 자극만 있으면 Our financier people are not fixed and unalterable.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고정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But 오히려 open to deliberate change and improvement. 의도적으로 바꿀 여지가 있고 의도적으로 향상시키지게 되겠다. 빈칸은 학습 가능한 기술입니다. 자 학습 가능한 기술 앞에 보니까 뭐야. 자금만 제대로 주면 뭘 할 수 있어? 사실 이 제실문에 보면 전체가 이 명상에 관한 얘긴데요. 명상을 통해서 증오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바꾼다.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빈칸에 들어간 말은 학습 가능한 기술이고 앞에 있는 명상 과정이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메리테이션이라고 명상이라고 쓰신 분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인접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인접한 내용은 뭐야? 일단 감정이 더 좋아지는 거죠. 향상되는 것.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야 되겠네요. And we need to direct it. 자 그리고 그것의 방향을 향하게 해야 돼요. As much who are those who are tempted to dismiss and detest 무시하고 싶고 detest 경멸하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 향하도록 해라. As to those who love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방향으로 향하는 것만큼이야. 그렇죠? 좋게 생각하는 거죠. 증오하는 사람에게 행하라. 지문에 사실 손바닥만 지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향상되도록 하게. 자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내려왔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정답은 본문 속에 있는 똑같은 표현이 정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문 속에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그것과 표현은 다른 표현인데 뇌의 용상 같은 게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의 메리테이션 명상이라고 떠오르는 다음에 릴렉세이션 선택하셨는데 아 진짜 안타깝다. 릴렉스 릴렉스 야야 진정해 진정해 아니 지금 보면은 화가 나는 거 진정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릴렉세이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정답은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아지는 거죠. 사실 이 명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릴렉세이션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지문에도 보면은 뭐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 그치?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분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이게 진정되는 게 아니고 향상된다 그랬어요. 그럼 뭐야?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릴렉세이션 타인 내 감정 향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릴렉세이션 아 편안하게 느끼는 거 바로 지울 수 있어요. 쭉쭉쭉쭉 임파워멘트 권한을 위임하기 정당화 창의성 바로 지울 수 있어요. 캠패션 이게 정답이 되는데 캠패션이란 건 말하자면 자비로움 앞에 있는 비나블런스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 갖기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이렇게 해서 3번의 정답이 돼요. 릴렉세이션 메디테이션 명상과 사전적 의미는 비슷하지만 문맥상의 의미로 봤을 땐 이런 내용은 질문에 없습니다. 지우시면 그래서 오랜만에 봤는데 봐봐 여기다 2번 쓰잖아요.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매력이 있다. 메디테이션과 비슷하니까 그렇지만 문맥상의 의미로 봤을 땐 이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지우시는 거죠. 제가 이번에 변별력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Contextual meaning 문맥상의 의미를 적용하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